어휴! 파른거야! 김성혁이가 파른거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고객님께서 직장인이셔! 구독자셔! 근데 무조건 파른거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지금 탁송기사 왔잖아 네 기다려! 파른거야 해야 되니까 이야 6GT UDU 진짜 완전 대박이잖아 기본적으로 일단 할인 1000만원 깔고 가잖아 거기서 100 더해주잖아 더해주잖아 1500 더해주잖아 1600 더해주잖아 부르는 데니까 감이야 1700만원 해드렸습니다 야 620D인데 1700이잖아? 그러면 인생 끝까지 간거야 이거는 어? 진짜 파란색이네? 야 이거 파이토닉블루인줄 알았어 전화해서 물어봤거든? 카본블랙이라 그러네 야 정말 멋있다 진짜 난 6GT 탔던거 몰라? 타셨어요? 어 이게 6GT가 7시리즈 바디야 옛날 7시리즈랑 똑같이 생긴거야 그리고 옆에서 보잖아 X6 같기도 해 X6가 차가 없을때 그냥 6GT 타라 그랬었어 7시리즈 차 없다고 그러잖아 그럼 6GT 타라 그랬었어 그렇게 팔아줬어 옛날에 지금 이렇게 할인해주는거야 어 단종 되잖아 단종 야 M이잖아 M 어? M? 아 좋습니다 야! 쏜틴! 브이클 K 입니다 저기 가잖아 딜러 가잖아 후포옵틱 GK 해줍니다 근데 브이클 2배짜리 각 2개짜리 해드렸어요 야! 프레임 리트도 야 야! M달모카 이거 브라질모카 BMW 있는거는 케냐모카고 요거는 브라질모카입니다 야 이때는 야 나 옛날에 이거 탔었는데 정말 멋있다 아우디 같이 해놨네 이거꼬 야 이것도 좀 이상하다 보니까 고객님! 죄송합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꼭 팔은거 해달라 그래가지고 팔은거야 하면서 계속 만져도 된다 그랬었어 팔은거야 야 뒤에도 공간이 되게 넓어 그래서 요거는 애기들 동반하시는 분들 있잖아 애기들한테 그냥 BMW 탈다 그러면 돼 초등학교까지 먹혀 야 요것도 딱 열리거든 파나메라 같이 확 열리는거 아니야 GTS처럼 다른건 뭐냐면 GTS는 열렸다 쪼개지지 이건 열리기만 하는거지 이게 야오 좀 약하네 왜 약한지 알아요? V equal K잖아 야 후보디 GK받고 우산 10개 받을래? 아니면은 V equal K받고 안 받을래 아무것도 안받고 LX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 무사고 기원합니다 V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